자 2부에서는 제가 부자되는 책 한 권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자기 표현력을 기른다 에요 이게 책 제목인가 싶을 정도의 문구에요 자기 표현력을 기르자, 길러라도 아니고 기른다 로 끝나요 이게 사실 저자가 일본 사람이라서 요즘 워낙 일본하고 관계가 민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전쟁 수준이죠 진짜 물리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경제전쟁, 유통전쟁, 경제전쟁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본 사람이 쓴 책이라서 이게 추천하기가 할까 말까를 정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들 마인드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은 사실 뭐 경제적으로 일본한테 그렇게 혜택이 가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일단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고 책이 나온 지 이게 2023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좋을 사람들은 나를 찾는 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나를 찾음에 있어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책은요 딱 펼치면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공한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들은 모두 잘난 사람들이었을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한다 그들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남들에게 표현함으로써 성공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책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에 담겨있는 핵심 내용들 제가 조금 추려봤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 책에 보면 조하리의 창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보통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아는 영역은 오픈의 창 오픈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창 같은 모습이잖아요 딱 창의 모습인데요 타인은 아는데 자신이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블라인드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블라인드가 이 맹점의 영역이에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이 블라인드 영역을 많이 보거든요 저 사람은 저러한 삶을 살아왔고 이때까지 저거에 대해서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확고한 지식 그리고 자신만의 생각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디어 내지 여러가지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뭘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조하리의 창 이 이론을 보면서 저도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이 블라인드에 대한 부분들 이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찾아내야 될 영역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는데 타인이 모르는 거 있죠 그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숨기고 있는 거죠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히든 영역이고요 자신도 모르고 타인이 모르는 건 이건 이제 진짜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unknown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 찾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블라인드 영역을 찾는 건 사실은 너무 쉬운 영역이죠 타인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러니까 이것만 찾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조금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블라인드를 그러면 이 영역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 않죠? 타인을 만나서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뭐 계속 물어봐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힌트가 이 책에 어딘가에 적혀 있었어요 제가 그걸 탁 발견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왜 우리가 블라인드 영역을 자기 자신만 모르냐면 자기 표현을 너무 안 해서 그래요 제대로 아니 나는 많이 표현했는데요 근데 그 표현한 영역이 너무 국한되어 있고 너무 적어요 잘 봐요 자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타인의 평가가 피드백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예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 정말 너무 예쁘구나 내가 막 착해 넌 정말 너무 착하구나 내가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줘 넌 정말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내가 표현을 안 해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표현을 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피드백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드백을 보면 어? 내가 이런 면이 있었어? 하는 피드백이 날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그 블라인드 영역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래? 하면서 그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길게 풀어보는 거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표현을 했는데 또 타인의 평가가 달리겠죠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왔는데 야 이건 내가 진짜 몰랐던 블라인드 영역이었구나 그게 확고해지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저 같은 경우도요 이 경험이 되게 많았거든요 실제 이 실사례가 이런 거예요 저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뭐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뭐 일도 중요한데 먹고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또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공부하고 한 것들을 블로그에다가 글을 남겼는데 사람들이 그 글에다가 덧글을 달아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 덧글 덕분에 사실 저는 저의 블라인드 영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영역이었냐면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에게 도움되는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는 행위가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나는 부동산을 좋아하는구나 그 영역을 찾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행위 그 행위는 사실은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깨닫게 된 거예요 과거에 제가 공부를 잘 못했지만 저보다 더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뭔가 수학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줬을 때 느꼈던 희열 그것과 유사한 희열을 계속 느껴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덕분에 부동산 강의도 하고요 책도 쓰고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스타트업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어가고 있죠 이걸 하는 이유가 저는 제가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해 줬을 때 그때 크나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 제가 어떤 지식을 알게 된 것도 기쁘지만 전해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부동산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들도 이제 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내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 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했던 조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죠 생산자에 대한 이야기의 대우부는 그리고 시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다가 뭔가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가치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고 그거를 이제 썼는데 사람들도 너무 좋아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 주제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더 행복하고 나를 또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또 블라인드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또 1대1로 사람을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요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콘서트도 열고요 또 조금은 소규모 세미나 캠퍼스도 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블라인드를 찾아간 사례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나타나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나타날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들을 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자기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지만 사람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그 숨겨져 있던 영역을 발견할 수 있다 그걸 발견한 순간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영역을 가지고 펼치는 순간 게임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요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행복해질 거예요 자존감 높아지는 건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요 좀 더 가볼까요 자기 표현에는 3단계가 있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폭풍 공감하고 있고요 1단계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는 설득에 관한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분양권 상한제는 이러이러한 거고요 이게 되었을 때 시장에 이런 역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영역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단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서 알리는 것에 관한 영역이에요 지금 사실 제가 방금 책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었는지 그리고 이 감정을 여러분들도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는지 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2단계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바뀐 저의 인생과 그때 저의 느낌,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 표현이 곧 인생인 영역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표현을 하지 않아도요 그냥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는 상태 그 단계 그게 어떻게 보면 3단계를 뛰어넘는 단계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거의 3단계거든요 자기 표현이 곧 인생인 단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과 본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당연히 그 상태가 되면 브랜딩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일반인들은 자기 표현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게 본인이 글을 잘 못 써서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해서 뭔가 기술적으로 부족해서라고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그 이야기들은 저는 전부 다 핑계라고 봐요 저도 과거에 제 블로그 5년 전에 썼던 글들 보면 이거는 글인지 메모 요약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일기장 수준 같기도 하고 정말 형편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이게 그 어떤 식이든 나를 표현하는 순간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나를 표현하는 순간 피드백은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 피드백에 의해서 블라인드 영역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술적인 것들은 시간 지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많이 하다 보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글도 정말 빨리 쓰게 되고요 문맥 정리도 깔끔하게 기승전결이 그냥 탁탁탁 정리가 돼요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그리고 말도 진짜 형편없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은 말을 하면서 뒷단에서는 그 다음 멘트가 생각이 난단 말이죠 나면서 전달이 돼요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존재 자체가 표현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중간 과정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종 단계만 생각하세요 나는 존재 자체가 표현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상대방이 흥미를 가져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연마해야 될 거예요 연마 없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표현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표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만들고 다듬어진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들고 다듬지 않은 표현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자기 표현이고요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신을 다듬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표현했을 때 비로소 나다움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기 표현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피드백이 달릴 것이고요 제가 이 책에서 뒤통수 맞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 사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사실 이 책에는 정확하게 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제가 이 책을 보고 그냥 갑자기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랭군 너는 어디에 사니? 라는 질문이 갑자기 이 책 보자마자 생뚱맞게 등장했거든요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제 답변은 답이 바로 나왔어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곧 당신이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구나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한 달 동안 나를 표현한 공간이 어디지? 라고 보면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친구 만났을 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공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보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도 그곳이구나 라는 결론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공간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다가 나를 계속 가다듬고 다듬는 그런 시간들 표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간만 있다고 되지는 않겠죠 분명히 그곳에다가 표현을 하려면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능력이 없다면 그거는 지금 정보와 사회에서는 배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속 표현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숨겨진 블라인드 영역도 찾게 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부자되는데 도움되는 책 제가 가져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